이 바닥면이 매끈매끈하지 않고요. 이렇게 도트무늬, 체크무늬 같은 것들이 쫙 나타납니다.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옛날 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아부 ABU 엠베서더 5,000번 아십니까? 아부 엠베서더 시리즈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적은 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엠베서더 시리즈 중에서 기본형이 된다는 5,000번 이게 말이죠. 국제적으로 말하면 이 릴은 루어낚시 붐을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격, 사람으로 치면 장본인격인 그런 릴이에요. 전세계 루어낚시의 발달과 함께 해온 가장 대표적인 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릴을 시마노다이와도 카피를 하면서 완벽한 카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품이 호환이 될 정도로 카피를 하면서 시마노다이와도 릴의 명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00번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현재 릴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커요. 무게도 300g 나갑니다. 5,000번에는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일반 5,000번, 5,000C, 5,500C, 5,000D,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요 끝이 요렇게 원심브레이크 조절 다이얼이 손을 잡는 이 왼쪽에 톡 튀어나와 있죠. 이런 스타일을 클래식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부 앰버서더 시리즈의 클래식 모델이 이렇고. 1980년대 초반에 요게 이쪽 핸들 쪽으로 옮겨가서 이쪽이 좀 손에 잡기 쉽게 이렇게 둥그런 파밍 컵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로 바뀌어버려요. 물론 이 클래식 모델이 현재의 아부 리일, 아부 가르시아에서 생산을 소량 하고는 있습니다. 이 클래식 모델 팬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옛날 거, 1980년대까지의 옛날 거. 그런 당시에 그 모델을 루어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소장해보고 싶은 전설적인 명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일일이 무슨 일인지.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루어 낚시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루어 낚시의 최초의 스타트는 일본이나 외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바로 얼마 지나냐라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스타일이 쏘가리 낚시 위주였죠. 끌이 잡고 꺽지 잡고 그리고 낚시터가 저수지나 호소가 아니라 대부분 강계에서 루어 낚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피닝 태클 위주로 발달이 우리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베이트 캐스팅 릴을 쓰게 된 거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베스 낚시가 본격화되고 나서 그 이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는 외국에 비해서 전혀 늦지 않았는데 베이트 캐스팅 릴을 쓰는 거는 해외보다는 좀 타임, 시간적인 격차가 있었다. 아, 원인은 베스 낚시가 정착이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베스 낚시가 제대로 시작된 199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 베이트릴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많이 그때는 벌써 이 클래식 모델의 아보 엠베서더 릴은 없던 시대예요. 90년대들은 벌써 이 신형인 파밍캅 시리즈가 나오고 뭐 그때가 되면 아브라, 아브, ABU, 스웨덴의 ABU 전성 시대는 끝났고 벌써 이미 일제의 다이와 시마노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베스가 낚인 거 그러면 1986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낚시 춘추에 베스가 루어에 잡혔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사가 나가고 그랬으니까요. 물론 자기는 나는 그 이전부터 베스를 낚았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베스 낚시가 국내에 정착된 건 1990년대 들어서부터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스 낚시용의 베이트 캐스팅 릴은 이미 소외된의 ABU 엠베서더가 아닌 시대였어요. 오리지널 클래식 모델은 다 이미 생산이 안 되는 시대고 다 이런 파밍캅 모델이 주류인 시대였고 물론 ABU 자체가 주류에서 거의 뭐 은퇴되다시피 한 시대지 않습니까. 이미 일제 다이와 시마노가 주류인 시대였으니까요. 시대에 들어왔으니까요. 90년대부터는. 베이트 캐스팅 릴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국에서 멀티플라이어라는 최초의 릴이 탄생을 합니다. 발명이 된 거죠. 그게 베이트 캐스팅 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내에서 별로 인기가 없고 이게 미국으로 이제 수출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고가의 사치품이 되잖아요. 영국 수입품이니까. 그 수입품을 국산화한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켄터키 릴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때 말해도 켄터키 릴은 수공예품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곧바로 대량 생산 시대가 들어가면서 대량 생산되는 베이트 캐스팅 릴들이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고가의 무슨 그런 사치품이 아니라 양산되는 그냥 낚시용 도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낚시 도구였죠. 여러 가지 기능이 막 첨가됩니다. 레벨 와인더도 생기고 변속도 이제 훨씬 고속기어가 들어가고 그랬겠죠. 그게 다시 유럽으로 수출이 돼요. 유럽에서는 그걸 보고 더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제 고급품을 또 만들어요. 여기에 등장한 게 바로 스웨덴 ABU 앰버서더 릴입니다. 그게 다시 미국으로 수출이 되죠. 미국에서는 싼 대중적인 베이트 캐스팅 릴과 고급에 훨씬 사용하기 좋은 유럽제 수입품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앰버서더 릴, 앰버서더 5000이 왜 유명했냐 당시에 백래시를 방지하기 위한 원심브레이크라는 게 처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952년도에 발명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모델입니다. 빨간색의 앰버서더 5000번이에요. 원심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 5000번이 1952년도에 개발이 되고 10년 좀 더 지나서 1966년도에 볼 베어링이 장치된 5000C가 나타나요.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몇 년, 5, 6년 후에 1972년도에 하이스피드 고속 기어비를 높인 5500C가 나옵니다. 역시 C가 붙어있으면 볼 베어링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캐스팅도 잘 되고 고속으로 회전이 되고 1년 후 1973년도에는 녹색의 5000D가 나옵니다. 5.2D는 다이렉트 릴이에요. 이건 아마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캐스팅할 때는 똑같이 크레츠에서 캐스팅을 하는데 파이팅을 할 때 귤액이 없습니다. 이건 다이렉트 릴이다. 역전이 되는데 이걸 다이얼을 돌리면 역전하는 정도가 헐렁해지기도 하고 빡빡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큰 고기가 물어서 당기면 돌리다가 손을 놓으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인 알람이라고 스플을 프릴을 했을 때도 줄을 차고 나가면 따르륵 소리가 나게 하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거기다가 최초로 초창기의 아부의 핸들은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싱글 핸들이었거든요. B에서 처음으로 파워 핸들이 붙어요. 아마 이게 미국에서는 루어 낚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놔두고 쓰는 미끼낚이에서도 큰 고기 잡는 미끼낚이에서 많이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5000D가 나왔고요. 실용성 가격이 볼베아링 필요 없다. 그래서 이 5500에 볼베아링이 없는 좌우에 부싱으로만 처리된 5500도 있었습니다. 빨간색. 그게 이제 75년도였고 77년도에 5500C를 개량한 5600C가 나와요. 그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건 일본 친구 줬습니다. 훨씬 저보다 아부리 수집하는 수집하는 친구한테 줬습니다. 이건 최초로 이런 클러치 스위치가 이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아래 썸바가 하나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이런 큼직한 썸바 스위치가 달려있는 그런 앰버서더가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앰버서더 5000번은 미국도 일본도 루어 낚시 붐을 일으킨 바로 해당하는 그런 리리입니다만 요즘 리리에 비하면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루어 낚시에 사용하는 베이트 캐스팅률이 기본형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크기가 아무래도 크니까 근데 이게 일본에서 인기가 막 커지다 보니까 작은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프리 좁은 4500 아예 전체적으로서 3500 2500 2500 1500 점점 작은 사이즈들이 등장을 해요. 일본에서는 2500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대충 클래식 아부 앰버서더 5000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빈티지 릴 콜렉터들 수집가들한테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난리였을 정도였습니다. 이 10년 사이에 인기가 분명히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앰버서더 릴을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많아요. 이베이의 옥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아직도 출품한 사람도 많고 그거를 낙찰받으려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클래식 모델입니다만 요즘도 똑같은 모델이 재생산 레플리카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의 오리지널 빈티지 신품이라면 부르는 게 값이고요. 중고품이라도 상태가 좋으면 꽤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수집가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하면 상태가 좋으면 이게 돈적 경제적 값어치가 있다고도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게 생산 연도 같은 모델이라도 생산 연도에 달라서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똑같은 거지만 여기가 모양이 다르니까 이런 걸 다 수집해 보려는 수집가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사이드 플레이트 모양이 바뀌고 레벨 와인더 모양이 바뀌고 옆에 사이드캡의 다이알 캡 모양도 바뀌고 스타드랙의 모양도 바뀌고 그렇게 세세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집 붐이 생기다 보니까 이베이 옥션에는 악덕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양심적으로 서로 출품을 하고 입찰을 하고 그걸 삼은 건 좋은데 어떻게든지 이 이득을 보려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 워낙 미국 내에는 옛날 60년대부터 많이 팔렸으니까 지방을 다니면서 창고 세일 같은 데 하면서 거의 쓰레기 수준의 정크품들을 쫙 모아서 괜찮은 부품끼리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스페셜 모델 이었 되는 등 상태 좋은 중고품 이렇게 속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아브릴은 1955년도부터 적용을 시킨 풋 넘버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풋 아래에 번호가 적혀있어요.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에 맞춰서 번호를 보면 대충 몇 년도 몇 월달에 만든 거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의 모델은 플레이트가 어떤 모양이고 레벨 라인더는 어떤 모양이고 핸들은 어땠고 캣 모양은 어땠고 이게 대충 나오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속지는 않죠. 그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다 아는 말씀은 못 드리고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리를 수집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풋넘버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이겠지만 일반 앵글러들 에게는 지루한 설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릴의 생산 연도에 따른 숫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은 생산 연도에 따라 다른 5자리 대부분은 6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5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주 옛날 앰버서더 초기형 뿐이에요. 아니면 아니면 1일 같이 리미트 버전 있잖아요. CD 이라든가 아니면 한정 생산 품들은 5글자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6자리가 많은데요. 원래 풋넘버가 생긴 게 1955년도 부터니까 한 5년 정도는 의미 없는 5자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생산 연도 표시도 아니고요. 이게 초창기 앰버서더 5000번인데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맥긴 맥긴 합니다. 바닥에 광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48993 이렇게 써있거든요. 정리가 안 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생산 연도 표시도 아니고요.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주의견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첫째 글자의 2 가 아마도 제조년도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많이 그게 맞다 그러면 1962년 생산품 이에요. 이건 5000C 인데요. 이거는 149087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이거는 71년도 생산품 인 것 같습니다. 번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0609 00 이라든가 0872 00 이라든가 처음 두 자리가 생산 월 가운데 두 자리가 연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의미 불명 이렇게 돼요. 0609 00 이라면 1969년 6월 생산품 이고 0872 00 이면 1972년 8월 생산품 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72년도 부터 이후에는 이 바닥면이 매끈맥끈 하지 않고요. 이렇게 도트무늬 체크무늬 같은 것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호가 바뀌어요. 73110 이네요. 처음 두 자리가 연도 그 다음 자리가 제조 연 월 제조 월 그렇게 되고 아마 나머지 공이 두 자리는 로트 번호인 것 같습니다. 73110 이면 1973년 11월에 만든 건데 두 번째 로트에서 나온 생산품 이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까지의 번호는 이런 스타일이 제일 흔할 거예요. 그 이후에 85년도부터 모델 번호가 바뀌는데 그때부터는 벌써 클래식 모델이 아니에요. 클래식 모델이 아니고 이런 파밍카 모델들이 주류가 되는데 그때 모델 번호가 좀 달라집니다. 3자리 거나 또는 7자리 숫자로 바뀌는데요. 중간에 대쉬가 붙어요. 90-0 899-90 이런 걸로 바뀝니다. 제조년도 출하년도 이런 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85년도에서 90년 사이에 모델은 갖고 있질 않아서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그러다 90년대 이후에 생산되는 모델들 같은 클래식 모델이지만 오리지널리티가 좀 떨어지고 거의 복합품 수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데 일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생산을 하게 된 스웨덴에서 생산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번호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0이 많이 붙어요. 이렇게 보시면 04 0004 에요. 90년대부터 이렇게 0이 많이 붙는 번호로 바뀝니다. 맨 뒷자리가 제조년도 래요. 앞에 5자리는 의미불명이고 맨 끝에 4가 제조년도 모양입니다. 이거는 1994년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산연도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드플레이트 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파도 치는 모양 볼록볼록 한 이런 모양을 파형 파도형 플레이트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요. 같은 5000번 이지만 달라요. 같은 5000번 이지만 이거는 이런 볼록볼록한 모양인데 비해서 이런 파형 파형 플레이트 라고 그러고 이거는 산형 이라고 그래요. 메산자 산자를 써서 산형 플레이트 라고 이렇게 레벨라인더 뭉치가 동그랗잖아요. 동굴 동굴한 놈이 있는가 하면 납작한게 있구요. 같은 납작한건데 얘는 광택이 있잖아요. 얘는 광택이 없으론 줄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죠. 광택과 줄무늬. 이렇게 다른게 있구요. 이런 둥근형 스타드랙이 있는가 하면 각형 스타드랙이 있구요. 세세하게 들어가면 66년도에서부터 71년 사이에는 이런 파형 플레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로고 모양이 달라요. MBS 때 A 자가 이상하게 크구요. 여기에 아부 스방스타라는 이런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캡이 여기 끝에 보시면 삿갓 모양이라고 그러는 이런거 이런것도 달라요. 삿갓형 캡 거기에 여기 면이 광택이 있다던가 이게 이 이후에 72년도에 들어가면 이 수방스타라는 이 로고가 없어져요. A가 이상하게 큰 이 로고만 남고 또 또 그 이후에 또 지나가면 이 푸치 이렇게 매끈 매끈한게 아니라 이런 체크 푸시 대로 바뀌고 옆에 캡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바뀐다거나 이런 세세한 세세한 마이너 체인지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콜렉터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 이거에 자세한 사람은 가짜를 골라낼 수가 있는거죠.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5000C가 다르고 그냥 5000번이 다르고 5500C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전부 정리를 저는 그거까지는 정리를 못해 봤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유명한 콜렉터들은 이런걸 다 수집을 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습니다. 대충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게 저도 다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충 갖고 있는 옛날 일들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옥션에 나와 있는 악덕 사기인의 수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 수집 붐이 일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 특히 미국의 판매자들 중에서 판매자가 아이디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베이 아이디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판매를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아이디로는 판매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기가 그거에 입찰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구매자로 위장을 해서 특히 옥션에 마감이 임박했을 시간 임박할 시간에 나타나죠. 빌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요 리를 살기 위해서 뭐 입찰을 계속해서 100달러 지금 3분 남았는데 100달러에 내가 최고 입찰자다. 근데 그거를 딱 판매자가 보고는 아 이놈이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의 위장 다른 아이디로 더 높여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는 것처럼 조급한 마음 구매자의 실 구매자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3분 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올리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1위를 구입을 하는데 상한선을 항상 해 두세요. 난 이건 100불 이상은 너무 갖고 싶지만 절대로 안 하겠다. 왜냐 이런 일은 분명히 언젠가 조만간에 또 많이 나와요. 전세계에서 이렇게 옥션에 내놓으니까 절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갑자기 뭐 임박해가지고 입찰 액수가 올라간다고 그러는 100% 판매자의 농간입니다. 그 판매자는 만일에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 일은 한 2, 3주 후에 다시 아마 나올 거예요.